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해장 열전으로 준비했습니다. 해장 열전. 비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바다가 통째로 내 입으로 들어왔어. 와, 냄새 너무 좋아.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. 침 넘어가. 어머, 이 빛깔 좀 봐봐. 와.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해장 열전으로 준비했습니다. 해장 열전. 비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바다가 통째로 내 입으로 들어왔어. 와, 냄새 너무 좋아.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. 침 넘어가. 어머, 이 빛깔 좀 봐봐. 와. 보다.